채채채! 은채미! 농구의 화려한 드리블 만큼 강렬한 AB6IX와 리바운드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 청춘의 노래하는 CIX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엑스!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설렛!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AB6IX 여러분,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세요.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약 7개월 만에, 완전체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이번 활동 다시시 않고,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지 컨셉 소개도 부탁드려요. 네, 저희 새로운 앨범, The Future is Our Lost,는요. 저희 AB6IX의 2부작, 연작 앨범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앨범입니다. 지친 청춘들에게 위로가 되는 앨범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휘씨가 직접 작사하신 타이틀곡 소개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타이틀곡, 루저는요. 여러분,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저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저의 몸부림이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힙한 안무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포인트 안무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엄지를 이렇게 거꾸로 드신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루저, 루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음악 주세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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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감사합니다. 네, 루저! 좋습니다. 자, 이번엔 CIX 여러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가장 아름답고 처연한 감정으로 컴백한 CIX입니다. 네, 오랜만에 컴백이라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앨범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미니 6집은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비극적인 청춘을 노래하는 앨범입니다. 와, 그렇다면 이번 타이틀곡 Save Me Kill Me는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Save Me Kill Me는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존재를 찾기 위한 열망을 노래한 곡으로 피셔베이스 스타일의 미디엄 템프 곡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CIX의 안무도 안 볼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이번 저희 Save Me Kill Me의 포인트 안무는 이쪽 목에서, 이쪽 목과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주면 되는데요. 한 번 바로 보여드려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와,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네, 두 팀의 무대는 잠시 후에 재채채 하기로 하고요. 농구 드리블처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음 무대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눈을 뗄 수 없는 AB6IX의 무대와 PASS! 청춘 감성 CIX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PASS! 네, 데뷔의 꼴인 성공한 엽지 소년들의 무대부터 보고 오시죠. 보이넥스트! 도와! 꼭 도와!